노동절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 메이 데이 또는 워커스 데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8.15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일인 3월 11일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 유대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자취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고 1886년 미국노동총연맹이 탄생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다음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위 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주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7년 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을 경악해 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8일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 이렇게 메이, 데이는 시작되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